안녕하세요. 마더통 고등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건 복서수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계산 문제죠. 선생님이 꼭 특이 케이스랑 아닌 애들을 구분을 짓는 연습을 하라고 했고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은 특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계산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얘는 특수 케이스인지 아닌지 음수 음수의 곱이네요. 루트 안에 특이 케이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이너스 붙여라.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0이에요. 계산 때리니까 얼마죠? 루트 마이너스 6 되겠죠? 특이 케이스인지 아닌지 볼까요? 나누기의 형태에서 음수 분의 양수죠. 특이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2이에요. 그냥 계산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특이 케이스의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유지하시면 된다고요. 뺄 수 있는 거 차근차근 뺄게요. 루트 16은 4로 나올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는 i로 빼주시면 되겠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24네요. 그럼 i로 하나 뺄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를. 루트 24잖아. 어떻게 돼요? 2루트 6이 되겠죠? 그럼 계산 때리니까 어떻게 될 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6i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a 플러스 bi래요. 그럼 a는 얼마고? 마이너스 4일 거고 b는 얼마고? 루트 6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a는 왜 제곱이 있는지 알겠죠? 6 플러스 4니까 10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z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일 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스텝 3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대입하라고? 아니라고. 루트랑 i가 있는 부분은 남기고요. 나머지는 싹 다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양쪽에 3을 곱해서 3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다. 이항에서 3z 플러스 1은 루트 5i 그 다음에 뭐하라고? 제곱하라고. 제곱하니까 9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얘를 싹 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항까지 시키시면 9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6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괜찮습니다. 양쪽 3으로 나눌게요. 3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모양이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모양이 좀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면 3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로 이 녀석을 나누시면 그때 나머지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3z 제곱 플러스 2z 3z 제곱 플러스 2z 똑같이 있잖아요. 아, 3z 제곱 플러스 2z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정답은 마이너스 8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암기하여야 되는 유역입니다. 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8번이에요. 자, z 곱하기 오메가 바는 2고요. 복소수. z 바 플러스 z 분의 1은 마이너스 3아이일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와,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냥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얘를 그냥 계산을 해서 z 바는 a 마이너스 bi야. z는 a 플러스 bi 분의 1 얘가 마이너스 3아이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실수화해서 그냥 통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실수부가 0돼야 될 거고 허수부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나와야 됩니다. 어때요, 계산이? 짜증나죠? 계산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 방법이야.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 a 마이너스 bi이고요. 대신 계산 좀 빨리 할게요. 실수화를 때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아니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요. 실수부 허수부 따로 빼서 계산하면 a 묶어버릴게요. a로 묶을 때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 그리고 i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bi로 묶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i로만 묶을게요. b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녀석이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3아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a는 0이 됩니다. a가 0이니까 얘를 계산 때리면 b 플러스 b 분의 1이 3이다. 뭐 곱해가지고 b 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막상 보니까 b 값도 그네 공식으로 구해야 돼.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그네 공식으로도 풀면 풀어요. 근데 찾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요렇게 풀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구조를 보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 분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는 힌트를 보니까 z 바 플러스 z 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구조가 흡사하죠. 그거야. 아 아 z랑 오메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던 z 오메가 바는 2라는 걸 통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을 z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오메가 바는 z 분의 2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z 분의 2입니다. 오메가 바가 그 말은 오메가는 뭐가 될까요? 현례를 씌운 z 바 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로 한번 가본다면 오메가는 뭐라고 했고 z 바 분의 2 더하기 오메가 바가 뭐라고 z 분의 2 라고 해요. 그러면 오메가 바 분의 4는 z 분의 2 분의 1 분의 4가 되니까 2 분의 4 z 얼마? 2 z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플러스 2z 다 끝났네. 자 2로 묶어버릴게요. 2로 묶으니까 z 플러스 z 바 분의 1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 2 곱하기 z 플러스 z 바 분의 1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아니요.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아 여러분 이거 갖고 고민해? 아니지 얘랑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현례 관계죠. 여기에 현례를 씌우면 z 플러스 z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3i가 아니라 3i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얘는 6i가 되는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피에 비춰주세요. 실제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아까 했다시피 b가 막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아 z는 1- 루트 3i 분의 루트 3 플러스 i와 자연수 nm에 대하여 z의 n승 플러스 z의 2n승 플러스 z의 3n승 플러스 점점점 z의 mn승 까지 갔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기역, ㄴ, ㄷ을 풀기에 앞서서 이 z부터 좀 깔끔하게 만들고 갑시다. z가 너무 더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z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뭐 할 거야? 실수화를 때릴 겁니다. 거의 끝자락이니까 좀 암산을 때려본다면 얘 제곱 마이너스 3i 제곱 이니까 4분에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루트 3 플러스 i와 1 플러스 루트 3i 를 곱하게 될 테니까 분자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3i 마이너스 루트 3 빰빰 해서 4i 가 되겠네? 뭐야? z는 i 였네요? 우와 이렇게 복잡했던 녀석이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그냥 i 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 i 플러스 i의 n승 플러스 i의 2n승 플러스 i의 3n승 플러스 점점점 i의 mn승 까지의 합이 되겠죠. 자, 기억 갈게요.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기억. n이 1이라면 오메가는 뭐가 돼요? 처음 시작이 i잖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i제곱 i세제곱 이런식 가겠죠. 그러면 m이 4까지라면 z의 4제곱이니까 i의 4제곱까지만 가라고 했고요. i는 4개짜리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 한 주기의 합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맞은 거 알 수 있겠죠. 자, ㄴ 가보겠습니다. n이 2이고 m이 짝수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는 i의 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되겠죠? 플러스 i의 6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 1 나올 거라고. m이 뭐다? 짝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부터 m까지가 있는 거니까 얘의 개수가 총 m개라는 거예요. 지금 n 앞에 개수를 보라고. 1, 2, 3, 4잖아요. n 앞에 있는 녀석이. 그럼 m이 짝수라는 건 짝수 짝수 개씩 더한다라는 거고 두 개씩 더할 때마다 얼마가 나와요? 지금 0이 나오죠.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오메가는 0이다라는 건 나타낼 수 있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ㄷ. n이 4의 배수이면 오메가가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ㄷ 볼게요. n이 4의 배수라면 오메가는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n이 4의 배수라는 걸 4k라고 잡아놓을게요. k는 자연수입니다. i의 4k승 플러스 i의 8k승 플러스 이런 식 되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i 4제곱의 k승 플러스 i 4제곱의 2k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끝났죠. 왜요? i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 k가 얼마든 간에 1의 k제곱 k는 자연수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요? 1씩밖에 안 나오는 거야.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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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될 수 있습니까? 0이 될 수 없겠죠.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처음 시작은요. 이거를 다 그냥 그때그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z부터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문제를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이다. a b는 0이 아닌 실수요. 여기 별표 쳐주세요. 자 왜 여기에 별표를 치냐면 선생님이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라고 잡은 적이 많아요. 근데 그 z를 a 플러스 bi 라고 잡을 때는 선생님이 잡은 거였어. 지금은 문제에서 잡아줬고요. 만약에 이런 기역 니은에서 z는 a 플러스 bi이다. 그때 블라블라블라 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옳은 거 고르래. 얘는 무조건 틀렸어. 이길 필요도 없어. 선생님 문제도 아니고 뒷부분이 뭔지는. 왜 아니냐면 문제에서 a 플러스 bi 를 잡아줬는데 a b가 실수라는 말이 안 써있죠. 그러면 걔는 100% 틀렸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다 성질들을 외운 거고요. a b가 실수가 아니라 여기가 막 허수가 끼어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말 실수라는 말 안 써있으면 선생님은 이런 기억 문제에서 잡아줬는데 문제에서 잡아줬는데 실수라는 말 안 써있다? 그럼 나는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0이 아닌 실수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녀석은 순허수도 안 되고 그냥 실수도 안 되는 그냥 허수인 거죠.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가 있는 자 그때 iz는 z바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천천히 대단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z는 뭐가 돼요? ai 마이너스 b가 되겠죠? z바는 뭐가 될 거고요?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될 겁니다.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건요. a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가셔도 되고요. b를 기준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가는데 지금 보니까 ㄱ에 b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i의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z바는 뭐가 될 거고 z바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시작합시다. ㄱ 두 개 더하래요.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b죠. 맞았네요. ㄹ입니다. i, z바는 마이너스 z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대입해서 안 풀 거야. 왜냐하면 이 모양이요. 누구랑 좀 닮았어요. 누구랑 닮았냐면 얘랑 조금 닮았거든. i, z는 z바람의 문제에서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선생님 좀 다르게 푼다는 거야. 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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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레가 없던엔 켈레가 붙었고 켈레가 있던엔 켈레가 사라졌죠. 여기 양쪽에 바를 씌우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바는 어디든지 파고들 수 있다고 했고요. z바 i에도 바가 붙을 거고 바바니까 z가 되겠죠. i바 여기를 실수하면 안 돼. i에도 켈레가 붙어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i 곱하기 z바 는 z가 되는 겁니다. 얘가 성립한다.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i, z바 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설명은 하라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었겠지만 바로 얘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일일이 z랑 z바 여기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기긋으로 가겠습니다. z분의 z바 플러스 z바 분의 z는 0이다 라고 돼있네요. 어우 복잡하다. 기긋 z분의 z바 플러스 z바 분의 z는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선택권은 얘네 두 개 그냥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선택권을 가면 그냥 할게. 아, 그냥 두 번째 선택권으로 갈게요. 자, z분의 z바 는 얘를 쓱 이항을 때리면 마이너스 z바 분의 z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이 무슨 관계냐면 켤레 관계예요. 그래서 z바 분의 미안해 z분의 z바를 한번 구해본다면 요 녀석이잖아. 마이너스 b 플러스 bi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 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 켤레를 붙여볼게. 켤레를 붙이면 z바 분의 z가 될 거고요.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i 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요. 이 요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 파란색과 같아진대.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보자고.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bi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i 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네 두 개가 같습니까? 얘네 두 개가 다르죠. 얘네 두 개는 다르게 생겼네요. 맞아요. 틀려요. ㄷ은 틀린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인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복소수 z가 블라블라블라블라 z제곱이 뭐가 된다? 실수가 돼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z는 어때야 되고요? 실수가 돼야 되고요. z제곱이 0이 되려면 0이 돼야 되고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z는 순호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z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다고 아, z가 a 플러스 b 아니고 a, b가 실수라고 가정을 때렸을 때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 b가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a가 누구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허수부가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죠. 이 곱이 0이 되면 된다고. 아, 미안해요. 실수 x라는 말 써있습니다. 끝났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나올 거고요. 얘가 0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4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은 겹치는 거 맞아요? 겹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해주셔야 됩니다. 중근 나와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이너스 1, 1, 4 한 번만 더 해주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복수수 z와 켤레복수수 z바에 대하여 2 곱하기 z 곱할 z바는 5고요. 2z 플러스 z분의 5는 6이다. 복수수 z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화이팅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빠밤,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풀이. z는 a 플러스 bi라고 잡고요. 대입, 대입해서 푸는 게 첫 번째 풀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어? 켤레복수수수를 잘 쓰면 문제가 편해진다. 라고 했고요. 선생님은 켤레복수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그 z랑 오메가 있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 2 곱하기 z 곱하기 z바가 5잖아요. 여기 z분의 5가 있단 말이야. 양쪽을 z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돼? 2, z바가 z분의 5가 되겠죠. unbelievable. 똑같이 생긴 거 맞아요? 똑같이 생겼죠. 와, 진짜 편해졌다.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2, z 플러스. z분의 5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 2, z바를 대입하겠죠. 그 녀석이 얼마? 6이다. 따라서 z 플러스, z바를 얼마가 될까요?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훨씬 간단해진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이 풀이가 두 번째 풀입니다. 좀 계산을, 이게 분수 계산인데 분수 계산보단 이 계산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z는 a 플러스 b이고 z바를 a 마이너스 b이다. a, b는 실수예요. 첫 번째, 2, z 곱하기 z바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이 5가 나와야 된대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2분의 5일 것이다. 두 번째, z 플러스 z바가 3입니다. 그럼 z 플러스 z바를 계산하자고.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2a가 되겠죠? 2a가 얼마다? 3이다. a는 2분의 3이다. 끝났네? a 2분의 3을 쓱 대입하니까 b 제곱은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거고요. 4분의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z는 누가 되던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i가 되던가 또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i가 되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다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렇게도 정답은 나올 거예요. 다만 너무 복잡한 것 뿐입니다. 왜? 분수 계산해야 되거든. 조금 더 간편하게 가려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유형이잖아. 이렇게 두 개의 곡, 복소수의 곡과 분수 꼴이 나온다면 이런 구조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죠. 끝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끝까지 했으니까 알 거예요. 계산입니다. 계산. 그런데 이 계산을 진짜 순수하게 착하게 하는 학생들과 조금 요령, 센스를 부려서 야매, 속된 말로 야매는 아니죠. 우린 모든 성질들, 모든 개념들을 이용해서 푼 거니까 좀 어떠한 성질들이라든지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수학에서요. 이런 복소수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에 의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만들어낸 이런 스킬들은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킬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개념으로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단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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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